일단 테레비 브라이트 쇼쇼쇼 지금까지는 비록 이름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하신 분들의 그런 무대는 또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겠죠? 네 이번에는 역시 음악적 고집과 열정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가수입니다 대륙의 이용만큼이나 아주 드넓은 가축력을 지닌 가수 G.N.C죠? 네 맞습니다 G.N.C의 무대의 끝으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.패.립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놀라준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믿어왔던 당신이 나를 내면하시며 누가 나를 불러주나요 누가 나를 불러주나요 누가 나를 불러주나요 미워하며 살릴 때 나무가 잘만 있을 때 너무나도 아쉬운 세월 내가 나를 불러주나요 아이 정말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부르나요 서당이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네요 사랑하는 당신이 나로 부르는 언 Algun만의 사랑하는 당신이emer 사랑하는 당신이 내 맘을 보니 누가 나를 달래주나요 받아보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누가 나를 지켜보내나요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하루하루 우리 서로 좋아할 때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가시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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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